자 금일, 금일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의 방송은요 라스트 오브 워스, 라스트 오브 워스 리마스터 풀스퍼 버전 리마스터 여러분들의 요청을 위해서 노업끌, 황무진 아이도, 최고 난이도로 자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꽤 많이 죽었죠? 꽤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20번 정도 죽었나요? 자 오늘도 한 20번 정도 죽길 바라면서 자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저와 여름에 함께 하시면 미뚜라미와 우리 집 멍멍이와 미친 매미 소리를 함께 들으실 수 있어요 어제 매미 소리가 아주 쨍쨍하게 들렸었죠 자 지금 백성 깎이고 동생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동생을 만나러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 있구나 자 지금 입장 놓고 있습니까? 엘리 빨리 와 좋아 아 잠깐만 아 소리를 안 줄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소리를 안 줄었어 미안하다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동생을 만나러 가는거죠 자 자 톰이하고 자기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오 엘리 봬 아 엘리 오늘 따라 더 예뻐 보이네 흐헤헤헤헤헤헤헤 흐헤헤헤헤헤헤헤헤 조엘은 동생이랑 조엘은 동생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었나봐요 조엘은 동생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형 따윈 꼴먹이듯이라! 하면서 형과 헤어졌다고 해요 마지막에 있던 곳은 그 뭐야, 뭐라 그랬지? 마지막에 있었던 곳이 어디였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는 잭슨시티입니다 작송시티 작송 카운티였나? 카운티가 뭔 뜻이야? 내가 이런 걸 물어보면 안되겠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일단 가겠습니다 MMA 크로스핀님 안녕하세요 엘리, 빨리 오지 않는데? 잭슨은 말고 카운티 뭐야, 그냥 이름이 뭡니까? 자, 여러분 수력발전에 수력발전은 어떻게 발전하는거죠? 자, 여기서 과학, 과학시간인가? 자, 과학시간을 합시다 자, 수력발전은 어떻게 발전하는걸까?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물에 어, 뭐 뭐야 물에 낙차 같은거? 단차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 나도 몰라요 자, 여기 들어가고 싶었지만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저번에 못 들었는데 여기 열어보고 말했군요 좋아 돌립시다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아니, 모르겠는데 물에 낙차 뭘 하는거 같은데 자 이, 수력발전의 자세한내용을 아는 사람 칼재료가 아니라니까 자, 일단은 내려가서 Dá 다 한 20년 늙어지죠 완전히 완전히 60대 노인같아 물에 들어가면 뭐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물에 들어가 보지만 아무것도 없다는거 알 수 있어요 오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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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아 저거 잡아먹으면 되는거 아니야? 자 아무튼 20년이 지났으니까 조엘이 오프닝때는 한 20, 20대 후반정도 되지 않겠어요? 사라를 좀 빨리 가졌다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엄마는 어딘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20년이 지났으니까 한 50 근처? 50 근처? 애는 빨리 가졌다 그랬으니까 아 뭐 대충 그정도 나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여기 나이가 나와있는건 없었죠? 엘리 나이 밖에 오르잖아 뭐 조엘 나이 따위는 몰라도 되요 엘리 나이만 알면 엘리짱 어 또 목소리 나올 뻔 했어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소리는 들려주기 쉽지 않아요 아 역시 엘리 대단해 아 왜요? 근데 안 미끄러져 그래! 하이파이! 후우! 자 엘리의 예쁜 모습 보고 왼쪽으로 떨어져 보라고? 떨어지시나? 잠깐만 한번 해볼까? 안돼 안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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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 안돼 안돼 왜 자꾸만 그런거 생기 그런거 해보라 그래 CU님 안녕하세요 잠시 보세요 자꾸만 무덤이네요 자꾸만 무덤이네요 아 쌤이 가지고 놀던 로봇이 있었죠 너 안돼 안돼 좋아요 조엘은 그 얘기를 하긴 싫어하는데 엘리는 자꾸만 얘기를 하고 싶어해 왠지 모르겠지만 좋아 갑시다 여기는 먹을게 없는걸로 내가 저번에도 이거 물어봤지? 이거 무슨 풀인거 같아요? 풀이 아니고 꽃인데 이거? 이상하게 생겼다 저걸로 코를 간질간질거리면은 왠지 기침이 많이 나올거 같은데? 민들레같이 다람쥐가 어쩌고 저쩌고 다람쥐가 뭔지 모르겠지만 소르비님 안녕하세요 어? 어? 아 조엘은 죽은 사람을 어디있는거 같다고? 아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은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거를 기억하면 좀 힘들잖아 왜냐면은 어 라벤드라고? 정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어? 어? 그 페브리지 페브리지는 다운이었나? 어? 기억이 안난다 선전에서 본거 같애 이거랑 비슷한거 다운이었나? 모르겠다 본거같은 느낌이 난다 아니 그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그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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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슷하게 생긴거 같아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거 같기도 해요 다음에 어 주의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정말로 주의깊게 어 CF를 살펴볼게요 자 이곳의 정체가 무엇인가 자 내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 확대 확대 봐봐 봐봐 으으으으으 다운이 다운이? 에? 선물 주려구요? 알았어요 선물은 벙어리를 드립니다 어 CF 나왔어 이거 뭐에요? 다운이? 자 우리 울프님에게 벙어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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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야 먹자! 말짱 말짱 후우우우우우우우 벙어리잼 자, 벙어리 아니 상품을 원하셔서 그냥 벙어리 한 번 들었습니다 음 그 excitement 자 자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수력발전소잖아 아우 너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를 그리워! 자 우린 여기를 지나갈 생각인데 왜 어 그래도 얘네들은 야 얘네들은 그래도 좋은 애들이네 그쵸? 원래 보이면 죽이잖아? 아 그 사람은? 아 그 사람은? 내 남친의 형님 아 미친 후후우 하하 동생은 만났습니다 빌어먹을 형 아니 빌어먹을 거 보네 자 만나자마자 악담을 하고 앉아있네요 악담하지마 인마 크로세쿰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 책임자래 이 여자가 인사가 내 머리를 안 날려줘서 고마운데 와우 와우 오우야 톰이 부인이네 야 대단한데 능력 있구만 극혐성의자님 안녕하세요 능력자네 능력자 응 배고파? 배고파 오우 그러면 조엘은 조엘도 여자친구 생기면 안됩니까? 아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나봐 그래가지고 지키나봅니다 아 아 얘는 원래 잭스 시티가 풍기웅웅님 안녕하세요 테스에 대한 얘기하기는 너무 슬퍼요 그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건빵사관학교님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경류구역에서 윈스턴이랑 군인한테 말타는 걸 배웠다고 했죠 이거는 많이 아 말고기 먹는거라고? 아니야 말고기 왜 먹어요 아 나쁜사람 아니야 나 어떻게 이동하라고 자 지금 뭐하는거냐면은 우리 지금 토미네 집 관광하는거에요 관광 좋아 자 누군가 나타나면 쏴버리려고 지금 조엘은 준비하고 있죠 넌 농담이고 뭐 아 비상식으로 이건 도쿄정글이 아니라니까 왜 다 먹으라그래 들어가 나도 들어가 여기 오케이 오 아직 발전을 못했나봐 수록발전소에 살면서 발전을 못했나봐요 오 좋아 아 아 여기서 알겠지만은 엘리는 조이랑 떨어지기 싫어하는거야 좋아 아 아 터빈을 되게 많이 가동하려고 했었나봐 어? 야 그럼 동생 일주일 아니 동생 일주일 된거야? 여기 오지 자 텍사스에 집이 있었으니까 뭐지? 선물인가? 아 이럴 수가 자 딸의 사진이에요 딸의 사진 20년 전에 총 맞고 죽었죠 살아요 살아 좀 불쌍하다 그쵸? 그때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오려 그래요 근데 조엘 얼굴 왜 이렇게 반짝반짝이지? 세수 좀 하고 다니지 아 뭐야 기름 개기름 아 개기름 조엘 얼굴 왜 광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수를 안한 조엘을 보고 계십니다 조엘 개기름 쪄는데 자 뭐 상관없겠죠 자 어우야 우리 동생 엉덩이가 탐스럽구만 동상 짜잔 나 여기 있는 거 좀 먹고 갈게 자 저 탐스러운 궁딩이라 아까 그 마리아라는 여자를 꼬신 것 같아요 음 좋아 동생 궁딩 팡팡 어떻게 해 안 돼요 자 일단 음 음 야 무기를 몇 개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봤자 못해 되는 건 없지만 야 화염병도 제작할 수 있어 자 화염병 하나 오케이 좋아 어 야 마을에 사람 되게 많이 사네 20가구면은 2명이라고 했을 때 40명이 살고 있는 거네요 20가구 규모면 뭐 애들 빼고 자 자 보초를 서고 발전기를 고치면 전기 철조망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여기서 아뇨아뇨 문 못 따요 문은 칼 하나가 소미됩니다 업그레이드하면은 그 칼 하나가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한 칼이 있어야 돼 어 여기 똥개있다 월월 자 우리집 오 예쁘다 자 우리 집 개 보다는 안 예쁘지만 마카스탕 시비님 안녕하세요 우리 집 개 보다는 안 예쁘지만 그냥 예쁘다고 한 번 해줬어요 자 여기 2명의 천재가 발전소를 가동시키대요 천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불왕자 같은데 야 여기서 돈이 써봤자 뭐해 자 여기는 업그레이드 책이 있고요 자 지금은 노 업그레이드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안 먹습니다 쿠님 안녕하세요 가자 자 동생의 아직 태운거죠 발전소를 가동시키려고 하나봐 좋아 어? 뭐야? 왜? 오오 오오 좋아좋아 발전소를 가동시키려고 하는거라니까 도나요 도나요? 전기 나온다 전기 나온다 전기 나온다 전기 나온다 이제 TV를 볼 수 있어 아니라 TV에 송출한 데가 없죠 좀 아쉽네요 근데 DVD 같은 거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닌가? 컴퓨터도 없나? 컴퓨터 한 대만 가져오지 어차피 컴퓨터 남은 거 많을텐데 그렇죠? 좋으면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20가구 금오니까 엄청 많은거죠 동생도 왔다갔다거리나봐 여기서 살게 됐나봐요 이틀찌브님 안녕하세요 엘리의 정체를 말합니다 엘리는 면역이죠 포자에 대해 면역이 있어요 단거 송소이님 안녕하세요 상스뱀님 안녕하세요 알갓 알갓 왜 그리워? 파이어플라이들에게 동생한테 떠맞깁니다 파이어플라이들에게 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그냥 간단한 기술을 제 길을 제거하고 싶어요 너는 어떻게 할까? 내가 왜 하는거야 토미 이건 당신의 정체를 내 성은 내 가족이예요 그 사이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은? 마리아,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받을 수 있어 우리 가족들도 있어 내가 필요해 장비는 좀 챙겨줄래? 그래도 동생이 좋은 걸 주네요 이 녀석들은 내가 정리를 빌려줘 정리를 빌려줘? 이 녀석들은 우리를 잘 챙겨줄래 잘 챙겨? 그래 싸우지마 아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난 후에 사냥꾼 짓을 했단 말이죠 근데 동생도 같이 했나봐 조애들도 사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이가 틀어진 거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자 아무튼 여기서 몇 번 죽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봅시다 자 한마리 잡았고 자 얘들한테는 명이라는 거 단어를 쓸 이유가 없어요 오케이 자 우리 편에 아싸시노? 아 아싸시노? 아 개싸시노 아 진짜 진짜 도쿄정글 보고 오셨구나 야 야 그거 두 달 넘은 거 같은데 도쿄정글 한지 두 달 정도 넘은 거 같은데 두 달 정도 되게 많이 걸린 되게 오래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네 이야 터치! 오우! 오우야 왜 안맞아? 오우 오우 나 죽을뻔해서 방금 주네 자 여기서는 우리 편을 최대한 많이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 아마도 맞을 거예요 자 팬던트 먹고 업그레이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노업 플레이이기 때문에 노업 황무지 난이도에요 황무지는 최고 난이도입니다 최고 난이도인데 무슨 어 나쁜 게 뭐냐면 음 음 나빠요 그냥 그냥 나쁩니다 이거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어머어머 얘는 어디가? 자 우리 좀 최대한 많이 살리려고 하는데 오우 쉣쉣쉣쉣 쟤 뭐야 오우 힐 찍고 쓰네 아아아아 너도 죽어라 시키 오우 됐어 됐어 오케이 안 맞았어 자 몇 명이 남았을까요? 나도 모르겠지만 자 최대한 해도 샷을 빵! 워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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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또 있어 또 있어 이야 쟤 잘 숨어있다 그쵸? 자 우리 편 많이 살려야 되니까 쟤가 앞장 서서 앞장 서서가 아니고 뒤에 서서 얘네도 죽을때까지 기다리죠 오우야 뭐야 얘 1대1 하는거 봐 대박이야 우와! 이야! 오오! 허허허허허허허 오! 다구리 다구리 개쩔어 자 다구리 개쩔지만 저는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괜히 처먹고 죽으면 안되니깐요 저는 소중하니까 아유! 총알을 몇대나 맞아! 총알을 몇대나 맞아! 좋아요 해치워쓰 자 저기서 애들이 마구마구 나올겁니다 저는 여기서 죽지않게 조심하도록 하죠 자 병을 하나 들고 쓰레기 병을 좋아요 인전속을 잡아봅시다 빠샤! 후우! 오우! 하하!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좋아 너무 간단하죠? 오 앞에서, 설마 뒤에서 막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진 않겠지? 여기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앞이랑 뒤랑 잘 봐야 돼 왜냐면, 동생이 이쪽으로 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방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대박이야 그러니까 조심히 나가야 돼요 괜히 앞에 나가서 깝죽대다가 죽으면 안됩니다 깝죽대다가 죽으면 여러분들도 탄성이 나올거기 때문에 탄성? 하하하하 자, 깝죽깝죽 깝죽깝죽 난 깝죽마왕 에? 깝죽대라고요?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좀 나가야될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뭐야, 그게 예언은 아니잖아 야, 내 동생! 동생, 동상 동상! 야! 어머 야, 동생 뭐해 야, 동생 살려줬더 뭐하는거지? 뭐하는겨! 으아악! 야, 동생 살려줬더니 뭐하는거지? 동생 구경만해 대박이야 동생 구경해요 구경잼 구경잼 아, 구경잼 동생 들어가면 처음 한번 죽겠어요 자, 동생 구경잼 언젠간 죽습니다가 무슨 예언이야 이상한 사람이네 혼나요 어, 동생 봐 화이트, 화이트 오케이 자, 여기 있는지 넣고 잡읍시다 따 sponsored 방금 맞을뻔했어 이허헤헸헤헤헤 오, 야,야 뭐야 저런게 다 있어 근데 아까 만피였죠 아까 만땅이었잖아요 핀 그리고 나는 하나도 안달았잖아요 근데べ 만피에서 저격총 한 대 맞으면 죽는다는 거네 아마 대갈통을 맞은것 같습니다 대갈통 안 피해서 어 그냥 맞으면 죽는거야 아 야 치료좀 하자 한번 치료하고 죽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가봅시다 동생은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동생아 누가 여기서 아 동생이 개발이야 야 총 좀 잘싸봐 동생아 총님 총을 막 쏴 대전특사물님 안녕하세요 뮤지어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내려올거 같은데 동생이 되게 못싸요 야 맵방이나 총알을 맞췄는데 안죽지 드라이크 후우 아 토미가 너무 멍때리네요 야 엘리보다 싸움을 못하면 어떡하니 엘리짱이 짱이야 역시 엘리짱은데 이렇게 엄리짱이 짱기 방금전에 여기 애들이 있었던걸로 오 여기있네 안녕 오 오 오 오 깜짝임 야 너 글바 안되지 흑뚱 흑뚱때문에 죽을뻔했어요 막년에 자 에너지는 채웠겠다 아야야야 아나 아 뭐하냐 미치겠네 진짜 이것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자 우리 컴퓨터한테 이러기도 뭐하지만 컴퓨터니까 봐줍시다 좀 자 일단 여기 얘를 잡고선 뒤로 빠지죠 그게 나올거같아 어디가 어디가잉? 헐 헐 이러면 안되는데 우리 토미 어딨죠? 토미짱 토미는 2층으로 가있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아나 이쪽으로만 안되는데 어머어머 토미 뒤에 박혀있나봐 와우 사과양 조아님 안녕하세요 디아블로요? 디아블로는 예전에 했었잖아 디아블로는 그 뭐야 알티마이트 뭐야 까먹었다 울티메이트 디빌 에디션 이거 나오면 할거야 자 주의합시다 여기 애들이 되게 많은 많을걸? 자 우리편들이 다 쏴 죽일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헐 아니 하긴 할건데 지금 할건 아니라는거지 어머나 어머나 미안해요 어어어어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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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솔 디아도 디아니까 그쵸? 오쉿 어이커 내 동생이 죽을뻔 했다니까 영전에 내 동생이 말이죠 죽을뻔 있어요. 근데 혼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내 동생이 혼자서 잡을 겁니다. 저는 쌩꺼 그냥 가도록 하죠. 그럼요. 근데 아직까지 정발 소식이 없어요. 디아블로. 그래가지고 공이 PSN에다 질러놓으려고. 야, 아직도 안 죽었어. 동생아, 제대로 못하겠니? 자, 동생이 자기 할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아이스크림 노력님 안녕하세요. 스쿠임! 자, 여기 있으면 연병이 날아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냥 위로 올라가도록 하죠. 저번에 여기있다가 화염병 맞고 죽은 적이 있어가지고 별로 기분 잘생기지 않아요. 어, 거의 반 정도는 잡은 것 같아. 자, 우리 편 애들이 여기 있나 한번 확인해봅시다. 우리 편이 있으면 어, 우리 집 개도 짖네요. 빨리 가라고. 어, 어. 좋아. 몇 명이 남았니? 얼굴을 안 보여주네. 자, 우리 집 개도 가서 고양이를 봤나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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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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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서 화염병맨만 없으면 어, 세, 세 명이나 있어. 와우. 야, 쟤네 뭐야?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 차라리. 뭐하는 거야? 아이씨, 뭐야. 저렇게 개질었네. 망했네. 미안합니다. 뭐하는 짓이랑. 자, 화염병을 던졌는데. 야심차게 화염병을 던졌는데. 개막이란거. 이거 어떻게 하지? 쏘까? 쏘까. 나쁘진 않은데요? 어? 어머, 야, 야. 오, 야. 오, 죽을뻔 있어. 오, 화염병, 화염병 날라올 줄 알았는데. 와, 방금 전에 진짜 쏘졌어. 반짝. 끝. 다 해봤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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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 죽었네? 그게 뭐야? 어? 어? 안 맞았어? 조심해야 합니다. 병이 깜짝하면 죽을 수가 있어. 어? 뭐야? 얘가 죽었네? 아니, 깜치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얘가 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니? 맹추야. 자, 여자애들 쪽으로 빨리 가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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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어머나. 맞추기 쉬운 대벌이에요. 오케이. 자, 일단은 조심히 갑시다. 괜히 여기서 깝죽대다가. 뭘로 갈 수가 있으니까. 자, 깜씨도 있고 엘리도 저기 있네요. 야, 엘리가 시켜졌어. 그죠? 어? 봐봐. 뭐야? 괜히 머리내밀었더니 궁금하잖아. 여기 나쁘지마. 여기 갑옷맨 밖에 없는데. 오, 여기. 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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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씨! 오케이. 최소의 폭탄님 안녕하세요. 자, 깜씨를 잡긴 했는데. 자, 여기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있는 애는 갑옷하고. 자, 갑옷도 입고. 헬멧도 썼어요. 아주 악독한 녀석이죠? 자, 아주 악독한 녀석이에요. 찜찜. 저깄다, 저깄다. 아마 제가 죽이기보다는 그냥 저기는 우리 편이 죽이기 기다리는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기꺼이 가서 이거 뭐야, 바보야? 쟤 뭐하냐? 쟤 뭐하냐? 야, 뭐하냐? 쟤 봐봐. 엘리가 쏴죽이고 있어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고 엘리한테 계속 쳐먹고 있어. 아, 되게 불쌍해. 아, 완전 불쌍해. 저기 봐봐, 저기 봐봐. 마리아는 계속 두더지 놀이하고 있고 왼쪽에 엘리가 쏴죽였네. 하하하하하하 아, 개그네. 자, 개그를 보셨으면 방금 전에 야, 이게 뭐야? 하하하하 엘리가 잡았어. 마리아는 두더지 놀이만 있어. 두더지 놀이만 자,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엘리도 눈치는 빠르잖아. 엘리 14살이 아닌 것 같다니까 그 일에 대해 나중에 얘기하자고 네. 알았어요. 아, 몇 번 죽었냐고요? 한 번 죽지 않았나? 한 번. 한 번. 예, 한 번. 예, 한 번. 뭐 더 말할까. 알았어. 마리아. 아, 미안해요, 제수씨. 내 엉덩이는 때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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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맞는 거 아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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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가 파이어플라이한테 엘리를 데리고 간다고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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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가 말을 타고 도주했네요. 자, 엘리자브라 갑시다. ELAWYN님 안녕하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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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chedule이 마치지 못하네. 내가 tv를 놓고 나서 어제 tv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자, tv를 놓고 나서 다시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픽이 요. 와우. 소나와우아. 자, 아무튼. 아, 말 먹으라고요. 왜 자꾸 말을 먹으래ı. 제주도 가서 먹어요. 자, 일단 엘리 빨리 따라가야돼. 엘리가 위험을 추억하면 안되니까요. 오우 이쪽은 아니로군 아 여기 발자국이 있군요 여기서 말 타본 사람이 있나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말 타본 사람이 있냐고 나는 이거를 이 신이 나올 때마다 계속 물어보던? 근데 말 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나도 말을 한번 타고 싶은데 아 또 뻥치지마 아 무조건 다 타봤대 이런 거 물어볼 때 항상 다 해봤다는 듯이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도 타보고 싶은데 와우 좋아 점프 야 야 누구야 위험하게 발병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데 자 한마리 자 한마리 기초 자 한명 잡았습니다 얘들한테 명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와우 오우 에? 안 돼 무슨색 보고 올리면 나 혼자 써야 되잖아 자꾸만 그런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동생 버거 걸리면 나 혼자 써야 되잖아요 자꾸만 그런 악담 하지 맙시다 와우 와우 자 근데 이쪽에 분명히 한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우 내가 그랬지? 내가 한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권총을 많이 먹었는데 다 썼네요 음... 젠장 자 다 썼군요 여기 있는 녀석을 헤드샷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계속... 그러려면 안 들리지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 근데 얘네들 2그릇 쓰고 있어가지고 헬멧 쓰고 있잖아 헬멧 쓰고 있어가지고 머리를 맞춰봤자 죽진 않아요 지금 관통 능력이 좋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아마 엘리아블로는 관통 능력이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아닌가? 엘리아블로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둘 중에 하나가 관통 능력이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고 이건가? 뭐야 뭐야 어디가? 쟤 뭐야 어디가요 쟤? 쟤 어디가? 쟤 어디가? 어디가 쟤? 비사놈이네 자 아무튼 아 지금 안 걸린 상태야 저 지금 스텔스 상태가 되었네요 자 그렇지만 마음껏 왔다갔다 거리면은 엉덩이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고 어? 얘는 어떻게 여기 왔대? 안 돼 오 야야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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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뻔했네 아 죽을뻔했는데 도주 도주 오! 아! 개방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으아악! 헐 밖에 나갔는데 바로 한 명 있었어 자 오늘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마우 야 그래도 리볼버가 한방이네 와우 아유 뭐 두 번밖에 안 죽었지 그렇지? 와 오늘 두 번밖에 안 죽었어 시작이 아주 깨끗해요 깨끗해요 아닌가? 지저분한 것 같지만 기본탄이겠죠? 자 우리는 리볼버를 좀 남겨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죠? 괜히 사프다가 리볼버 안 남겨오고 알았어요 여기서 화이안병 하나 만들고 아 근데 테이프 더럽게 안 넣었는데 그렇지? 좋습니다 자 이쪽에 분명히 나무꾼이 한 명 있을 겁니다 아닌가? 자 이건 줌이 되지 않아요 노업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어느 녀석을 먼저 잡을까? 여기? 머리가 다 보이긴 하는데 머리 써볼까요? 진짜? 아 근데 너무 흔들려 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다음에 확인할 수 있겠죠 안 죽었잖아 헬멧만 벗겨졌어 아 내 총알 내 총알 주세요 아 안 맞았다 아 드럽다 쟤 진짜 야 니 대머리인거인지 알았으니까 꺼져 저 녀석이 대머리라는걸 확인했습니다 얘는 팔만 맞으면 죽을 것 같긴 한데 팔 안 죽나? 어? 안 죽었어? 설마 안 죽으면 사기죠 AR2님 안녕하세요 크로스 B님도 오셨네요 저기서 날 쏠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었어 자 몰래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이 녀석을 잡죠 가 아니라 야 왜? 잘 쏴야 돼 아악 망했네 여러분 저는 지금 엄청난 실수라고 봤습니다 와우 오 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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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녀석만 잡으면 한 명만 남을텐데 그치? 오케이 anyak 그래 다 끝 오 오케이 나쁘지 않아 자 저쪽에 있는 것은 들키지 않았어요 오케이 흐ою 헤헤 헬 한 명을 넘어갔다 와우 너무 신나요 야후! 신나아 에에? 아 헐, 알, 왜왜왜 도끼를 잡아야죠 점 도끼사람이하니까요 에이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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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헤이헙 자, 이녀석도 도끼로 오야야 오야, 데몰이야 아, 불쌍해라 아, 데몰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대머리 죽이면 안돼요 여러분 그게 대머리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춤 좀 추고 와우 어머어머 깜짝이야 야 너 마스크 누가 쓰래 아사시노 오케이 다 잡았다 대머리라서 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제가 총알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아직 다 안 잡았나본데 몇 명이 있나봐요 내가 안 잡고 온게 있나봐 아닌가? 야 안 잡고 오네 한 명 있었어 오 와우 그래 안 잡을 수도 있지 아사시노 마샤 다 잡았네요 뭐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만 아까 여기서 죽은 애가 있었는데 오케이 활 하나 여기도 죽은 애가 한 명 있었죠 맛있게 하나 먹으려고 그래 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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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쇼티 야 이런 총알 안 먹으면 나중에 힘들어요 자 여기도 먹고 얘가 분명히 화염병을 떨궜을텐데 는 개뿔 얘도 총알을 떨궜을텐데 는 개뿔 오 있다 있다 오케이 여보 내가 그랬죠? 어머어머 어 내 말 이 말이 내 말일까 제 말이 이 말일까 뭔 소리야 좋아 갑시다 어 내꺼는 약간 붉은색 빛이 나네요 적토마 같아 가자 휘랴 하하 가 가 가 오 야 야 아니 근데 엘리는 엘리는 어 놀이 매우 밝죠 야 이거 되게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이런 여름에 개국물에 발 담그고 게임하면 좋을텐데 그쵸? 게임할 생각만 하고 있어 개국에다 발 담그고 프로젝터로 대형으로 싸서 게임하는거죠 와 생각만 해도 아주 아찔하군요 자 가자 물총 쏘면은 날라가죠 게임기가 자 가자 엘리는 여기 있는데 여긴 나무로 막혀있네 그쵸? 아 저쪽에 말이 있군요 엘리가 저걸 타고 도망왔나봐요 자 가자 점프 아 왜 막지마 동생아 자 여기다 정박해놓읍시다 어 배는 아니고 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되지? 정.. 정.. 정차라고 해야되나? 자 아무튼 이쪽에 온거같아요 엘리 엘리는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온거 같지만 엘리의 모습이 보이진 않는군요 자 아무튼 먹을거를 이것저것 전부다 처먹 처먹합시다 엘리가 이쪽으로 분명히 도망갔는데 말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 집에 있는게 틀림없어요 오 깜짝이야 방금전에 쥐 보셨습니까? 완전 커 근데 어디갔어? 쥐.. 쥐가 완전 컸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뭐 상관없겠죠 자 가자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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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나봐 그쵸? 그럼 엘리랑 얘기하라고 엘리 나는 빠져줄게 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엘리짱을 보러갑니다 был 엘리짱은 내꺼라는 커워야다는 오우야 좋아, 오케이 완전 좋습니다 와 엘리짱 완전 사랑합니다 야! 자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거 아 여기있다 어 칸 하나 만들 수 있구요 연막탄, 아 연막탄을 만들어둡시다 연막탄 근데 도끼에다가 도끼에다가 날을 붙이면 뭐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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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두개가 되는거? 난 좀 이해할 수가 없다 도끼를 업그레이드 해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데 근접무기는 거의 쓴 적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거 같은데 오우 엘리는 지금 조엘한테 삐져있는거에요 또 삐졌어 몇 번이나 삐지냐 저번에 삐졌잖아 오우 반항한다 반항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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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요 14살이기 때문에 조엘은 조엘은 사라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거에요 그래서 자기 감염 안된다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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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 될거라고 오우 마리아가 세라에 대한 이야기 엘리? 자 그리고 죽은 딸 이야기를 아르트레드논 아르트레드논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엘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가 잃은 사람은 잃은 사람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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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약간 갈등이 심해지죠 나한테 오라니까 나한테 오라니까 자 여기서 엘리의 가슴에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해봅니다 리스타인 03님 안녕하세요 자 그렇지만 자 쳐들어온거 같아요 자 이제부터 파티타임이다 파티타임 제우스 란디님 안녕하세요 자 우린 여기서 파티타임을 할 수 있죠 뭐냐면 천천히 가서 아사시노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사시노 파티타임이죠 오우샛 전해선 칼을 들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여기 숨어있읍시다 와우 나는 역시 머리가 잘 돌아가 까니고 Monday 오어 오오헏 오오헏 오해 어깨 찔려서 와우 대박 KJH58G272 안녕하세요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잡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 녀석 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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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맞았고 저건 제가 잘못한거에요 미안합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슬프니까 자 일단은 얘는 이렇게 가니까 나는 이렇게 가는거죠 쟤는 나를 못 봤을겁니다 오 봐봐 오 야야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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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일로 오지마 아싸 쉬고 오 야야 뭐야 뭐야 왜왜왜 야 왜 들킬려고 노력을 해 어어 야야야야 도끼 두 발 남았는데 그쵸 도끼 두 발 먹은 다음에 요 마체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에? 무슨 방송 보셨는데? 무슨 방송 보셨죠? 아 녹방이요? 아이디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아이디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아이디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예전에 드로우 하셨던 분하고 좀 헷갈리네요 맞나? 준기님 안녕하세요 재방송 맨날 똑같은게 나와가지고 재미있으면 오시라고 이렇게 재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재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음 자 이녀석 잡아 봅시다 오케이 아싸 신호! 자 안 들키려면은 이렇게 구석탱이에다 목을 졸라 죽여놔야죠 자 목을 졸라서 한 명 잡았습니다 음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의자로 소리를 내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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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올거 같기 때문에 잠깐 조금만 기다립시다 정미님 캐님 안녕하세요 캐 안녕하세요 뭔소리야? 나 지금 뭔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무스님 안녕하세요 자 그런데 그런데 한 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자 권총으로 헤드샷이나 날려볼까요? 음 그게 좋겠어 저 저 팔맥 쓰고 있는 애는 어 총알을 맞아도 안 좋기 때문이죠 어우 깜짝이야 씨 깜짝 놀랐잖아 인마 아 얘 대머리가 아니었구나 나 흑형인 줄 알았거든? 아 흑형 방전에 목줄라 죽였죠? 되게 잔인한 것 같아 괜히 내려가가지고 팝질하면 안되고 자 권총으로 머리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한방에 이렇게 자 그러면 저기에 헬멧을 쓴 녀석이 마구마구 여기로 올라오겠죠 너 여기 있을거야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기다려가지고 뒤치기를 하면 되겠죠 아닌가? 아니면 아니구요 극혐성계자님 안녕하세요 안오나? 야 헬멧 헬멧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병따기 하나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요 병따기가 없어요 아쉽게도 병따기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 왔다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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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쪽으로 들어온거 아니야? 자 우리는 저 녀석을 마음껏 따돌리기 위해서 어 이 일로 오네? 어머머, 어디가니? 오,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야! 후우! 야, 됐어. 다 잡았어 자, 도끼가 두 발 남았지만 이게 세 발이 더 많으니까 세 발이니까 아무도 없지롱 아, 근데 얘가 총알을 떨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총알이 없습니다 아이고 자, 엘린은 지금 삐진 상태에요 여러분 엘린은 삐졌고요 조엘은 아무것도 없고요 자, 훈련굽은 하나도 없죠? 난 뭐 먹었을 줄 알고 나갑시다 자, 밖에 아무도 없는데 괜히 폼 잡으면서 나오고 있는 조엘입니다 폼 잡지 말라는 자, 엘리 삐진무 얼굴 보이죠? 엘리가 진짜 많이 서운해하고 있어요 엘리 삐진무 얼굴 보이죠? 엘리 삐진무 얼굴 보이죠? 자, 아무튼 돌아갑니다 초엘과 함께 톰이 함께 자, 가는 내내 얼굴빛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쵸? 조엘하고 엘리 둘 다 그래요 엘리가 삐졌지만 조엘도 그렇게 저게 좋진 않죠, 지금 자, 저건 페브리풀이라고 하죠, 저건 야, 전기 발전기 돌리니까 봐봐 전기 나오잖아 아이쿠머리아님 안녕하세요 자, 갑자기 뜬구름 없이 물어보기 시작됩니다 자, 콜로라도 대학에 있다고? 야, 갑자기 좋아하는거 봐 엘리 완전 좋아 자, 제수씨한테 엉덩이 맞기 싫어가지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엘리 봐봐, 얼굴 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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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조엘이 삐진 엘리를 달래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자 자, 와우 이때가 엘리 웃는 모습이 되게 예뻐요 제일 예뻐요 진짜로 약간 미소를 머금은 그 상태 자 아무튼 토미를 떠내 보내고 토미네서 나와서 이제 대학으로 왔어요 너무 빠르죠 다람쥐도 있고 람쥐다 UFC UFC가 뭐지? UFC 그거 아니에요? 막 싸우는 거? 아 UEC구나 나 왜 F로 보였지? 아 조엘도 웃었으면 좋겠다고? 가자 아 지금 엘리가 타고 있어가지고 느린거에요 아 UFC인줄 알았어 미안합니다 진짜 진짜라니까 요호 후호 traffic 칼라스가 뭐야 말 배운 아저씨한테 말 탔을 때 그 말 이름이 뭔 소리야? 왜 이상해? 오늘 이상해여 예전에 말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 아저씨의 말 이름이 칼리오스였을걸? 자, 이쪽으로 갑시다 뭐 먹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왠지 먹고 싶잖아? 왠지 놓고 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거죠 냠냠 맛있게 먹어야지 좋아, 엘리 가자 어... 그냥 싹싹 보는데 오, 좋아 좋아 그러네요 거울처럼 보이는 건물이라고 했잖아 근데 거울처럼 보이는 건물은 개뿔 보이지도 않네요 자, 중앙으로까지 가봅시다 자, 안 가보면 네 손해 내 손해입니다 자, 여기 업그레이드 도구가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음... 재료를 뭐 딱히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안 먹으면 손해 같으니까 먹는거죠 자, 여기 화염방사기 하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다 태워버리고 싶지만 좋아 가자 자, 여기서 엘리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뭐하는 데에요? 그렇지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죠 권담시님 안녕하세요 아, 저번보다 진행이 빠르다? 아니, 안 먹고 오는 게 있잖아 자, 감시한 흔적과 함께 이상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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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이거 연막탄 재료 아, 이거 안 본다고 왜 이래? 연막탄 재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설탕이 없다는 거? 근데 설탕이랑 설탕이랑 폭발물이랑 합치면 연막탄이 되나? 자, 잘 모르겠지만 BYOB님 안녕하세요 뭐 되나보지 뭐 정확한 재료를 이렇게 할 순 없잖아 그쵸? 어우 깜짝이야 여기도 있고 자, 엘리를 타고 합시다 가자 하하 蛤.. That was fun 뭐가 재밌어? 난 별로 안 재밌거든? 자, 귀찮으니까 자, 귀찮으니까 여기도 파이어플라이 피널든트가 하나 있었죠 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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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이거 열려나? 오 됐다 설탕이랑 폭발물을 합치면 연막탄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쵸? 정말일까? 나도 몰라요 자 일단 파이어플라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파이어플라이는 되게 큰 조직 아니야 뭐든 뭐든 엘리는 그냥 자기 또래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은거지 그래서 울어보는거죠 스탕투님 안녕하세요 좋아 오 자 감염체 소리였어 감염체 소리가 났어요 돌아다니면서 감염체를 쏙쏙쏙 모아가지고 봅시다 아 역시 아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자 위로가서 전원을 복구해가지고 여기 있는 바리케이트를 움직일겁니다 야 근데 파이어플라이에는 기술자도 되게 많나봐 그쵸? 이게 문을 만든거잖아? 급조해서 만든거잖아요 저 샤따를 아닌가? 저기는 그냥 있는건가? 급조해서 만든거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급조해서 만든거 같은데 아닌 말구요 흠위안님 안녕하세요 아 원거리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다 어떡하지? 여기 있는 러너들을 전부 다 잡아야 되는데 아 괜찮은거 있네 야 무기 많네 은근히 많네요 자 우리는 무기를 아름답게 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쏘겠는데 오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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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아름답게 잡아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나를 보지는 않겠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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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야하하 안녕하세요 야 좋다 좋아 어 rebellion 하닐도 살아있고 영화 Birmingham 시체가 밀리네 자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안쪽에 4마리 정도 있을겁니다 자,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됐기 때문에 꽤 오래 해 어? 어? 헐? 헐 헐 야, 그냥 덤벼 맹추들어 덤벼 덤비려규 내가 너희들을 잘 상대해줄 것이다 어머머 두명이 더 있었네? 미안해요 누님들! 왜그래요? 내가 너무 잘생겼어도 그렇게 달려오면은 제가 사랑을 드릴 수가 없죠 자, 사상팬은 이렇게 잡아줘야 합니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얼랄라 언니, 안녕하세요 자, 사상팬들이 달려오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죽이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안죽이면은 사상팬들이 저를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제가 잡아먹히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쏴 죽였다는거 부득이하게 미안합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여기로 활을 쐈는데 오케이, 화살은 남아있어 자, 화살은 남아있고 여기는 재료가 있으면 하나둘씩 먹으려고 그랬지만 재료 따윈은 없는 것 같아요 이야, 신난다 어, 뭐 만들게 하늘도 없네 자, 여기는 발전기를 돌리면 저기 있는 문이 쌓았다가 쌓았다가 열리겠죠 하나, 둘 둘 셋 자, 부들부들부들 오케이 자, 여기는 완료가 되었어요 뭔가 먹을게 하나도 없네 자, 엘리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꿈을 꾸고 있군 말도 안되는 꿈을 꾸고 있군 하하하하하하 말이 안되는 꿈이지 그쵸? 자, 김치 조엘은 어렸을 때 가수가 되고 싶었대 와아아아우 조엘은 어렸을 때 가수가 되고 싶었대 하하하하 오우, 들.. 들을만 하겠는데? 하하하하 기타치면서 You're my sunshine I don't think so My only sunshine You made me happy 막 이런 노래 불렀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뭐 없었나? 한번 돌아볼까? 내가 여기를 돌아본 적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재료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 땅은 없습니다 그냥 와보고 싶었는데 이런데 안 가보면 왠지 좀 그렇잖아 그 뭐냐면 그런게 아니라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다는거 숙구힘 도형님 안녕하세요 으음 역시 아무것도 없었던거였어요 응 뭐 나쁘지 않아 가자아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셰도 플레이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오케이 자, 알리아카나와 파이어플라이펜던트 좋아 다시 가보죠 점프 헬로 오우 원숭이다 원숭이 일본 원숭인가? 일본 원숭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일본 원숭이는 얍삽하게 생겼잖아 쟤네가 진짜 얍삽하게 생긴 것 같아 저번에도 일본 원숭인지 알았지만 종은 알 수가 없죠? 그냥 그렇게 생긴 것 같아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달려라 달려 이쪽에도 먹을 게 있고요 여기서 저 위에서 감염체가 딱 쳐다보고 있으면 엄청나게 쫄릴텐데 그렇죠? 토이핑님 안녕하세요 저 위에서 창문에서 감염체가 이렇게 딱 째려보고 있으면 볼만 하겠네 그러면 공포게임이 되는 거죠 아, 이게 공포게임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막 놀래켜주는 공포게임 야, 저거 먹을 뻔했어 죄송합니다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우리 노업그레이드 플레이 되나 이 책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책을 먹으면 다시 해야 돼요 아주 신나겠죠? 오케이 원숭이니까 원숭이처럼 생긴 것이죠 하하하하하하 야 이쪽에도 먹고 다 먹고 지금까지 몇 개나 먹었죠? 자, 재료가 375개 먹은 거야 지금 하하하하 대박, 봐봐 375개 노업그레이드 자, 노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기 제작속도랑 치유속도는 특전으로 좋기 때문에 근데 저게 뭐 난이도 높을때라도 별로 쓸모가 없는 능력이에요 제작속도랑 회복속도는 아주 쓸데없는 능력이죠 왜 있는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이쪽에는 파이어플라이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씨 보세요 자, 여기에 파이어플라이 어? 흔적이 처음이라고 아, 맞다 올 때 동안 흔적이 처음은 아니었죠 어, 샘하고 앙리 있을 때 빨간색으로 파이어플라이 마크 하나 있었잖아요 중간에 누가 하얀색으로 칠해놨지만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도 예쁘게 되어 있잖아 나도 내려갈래 아, 저기군요 자, 저기 유리문 유리문에 있다고 있잖아 자, 움직여봤지만 꿈쩍도 안 합니다 불편함 발전기가 또 있지 깊게 된 것 같다 이 sitio는 하지만 그들은 연결 옆으로 알게 되고 여기에 사다 야 이제 개구두 치고 역시 엘리는 엘리짱은 내꺼라는! 가와이하다는! 자 엘리짱은 제껍니다 자 가기 전에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버퍼링이 조금 생길 겁니다 여러분 버퍼링